경기의 수소포럼의 개최 경기의 수소포럼은 날로 커지며 해양쓰레기, 미세먼지 등 인류의 탄소 소비로 생겨난 다양한 오염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소는 탄소 배출로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할 좋은 대안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자연인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입니다. 수소는 미래 사회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탄소 에너지를 대신해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은 환경문제 해결책임과 동시에 미래 신성장 동력원으로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 분야입니다. 경기도의 지역 경제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세계 수소 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경기도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경기도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아 공공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수소 산업이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2020년 경기국제수소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행사 준비에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